인천지회장 엄태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같이 오신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사당법인 대안가수협회 인천지회를 창립하셔서 오늘날까지 인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지대하게 공헌을 해주신 한옥경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호를 기념하는 모임 인천중앙회 이선구 직전회장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 인천노인봉사대 동구협의회 회장님이신 조이식 회장님께서 주최를 하셨습니다. 추석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하면서 미리 추석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최하셨고요. 우리 조이식 인천동구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저희 대안가수협회 인천지회의 자문위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수협회에서 가수님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매월 1회씩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요 한마당이라는 프로를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박수치시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